안녕하세요 일단 테스트 호텔 좋아 보이죠? 아 근데 더워서 나가기가 싫어 짱 더워요 진짜 짱 더워 그냥 한여름이에요 에어컨 들어온데 에어컨 들어온 데서 한 발짝이로 나가면 바로 더워지고 한국에서 제일 더울 때 날씨 약간 딱 그 느낌이라서 여기 좋은 점 미니바 무료인 그래서 제가 파티를 벌이기 위해서 싹 채워놨습니다 요거 그 태국 야시장에서 산거 300바트에서 산 겁니다 위아래로 12,000원 아니 이게 논다고 방송할 타이밍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오늘 가족들끼리 놀러 나가라고 해놓고 나는 이제 호텔에 있을게요 요렇게 하고 이제 그리고 저는 막 그 이것저것 구경하는 것보다 여행 와서 제일 재밌는게 뭐냐면 편의점 탐방 각 나라 편의점 이렇게 가보면 편의점이 어떻게 보면 그 나라 생활상을 제일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잠깐 나가가지고 길거리 한번 둘러보고 편의점 가가지고 오늘 저 혼자 파티를 한번 벌여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한번 나가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나라랑 차선을 반대로 씁니다 그리고 인도가 너무 좁아가지고 애매해요 근데 이제 다행인 점은 그래도 차들이 인내심이 되게 많아 구행자 배려를 잘 해주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선 들어오세요 전선들이 지중어가 돼있지 않아서 이런 풍경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편의점이 엄청 크게 돼있죠 불닭볶음면의 인기 한국 불닭맛 엄청 주문한 냉장고 이거 뭐 한국 비전이 없어요? 근데 뭐 추천하는 거 없어요? 이거 먹어봐야되나 초콜라멘이 궁금하지 마세요 똠양꼬 그림리 쎄스 여기 현재화된 맛이 맞네 여기도 마라 마라맛이기도 오이, 오이 김말이 맛 꽃게랑인데, 꽃게랑은 다리가 길다 음료수코너 뭐야 아아 술이 시간처럼 안파놓구나 맥주는 숙주도 많이 제해놨으니까 여기 김치는 어떤 맛일까 새국김치 한번 제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사국 호텔 들어가서 다시 켤게요 이따가 봅시다 이거 뭔지 아시죠? 용과, 덜 익은 귤, 용안 패션후르츠인가 망고스팅인가 아무튼 뭐 그거고 싱하 자, 뭐부터 먹어볼까요? 제가 감자칩 좋아해가지고 외국에 오면 항상 이 감자칩 이 감자칩이 제일 좋아 그리고 그 나라 약간 특별맛 이런거 먹어봐야돼 일단 제일 뭔가 그 태국스러운거 프릭파오브치즈 프릭파오브치즈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야 시장같은데 가니까 요렇게 된 소스같은거 이제 꼬치 같은거 위에다 막 뿌려줘가지고 매콤하게 먹더라고 아마 그거인거 같은데 약간 동남아 향신료 맛나면서 짠해요 이건 뭘까 약간 준내매움 지금 그 여기 할머니 돌아가실 직전 그럼 뭐 먹어볼까요? 컵누들 둘다 이제 똠양꿍만 드신거 같고 요거 과자 이름 마시타 브랜드가 마시타 브랜드입니다 약간 그거 이 글자체 느낌이 그거 그거 같지 않나요? 즐겁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즐겁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요거 이제 뭐 이렇게 물 버리는거인거 봐서는 비빔면인거 같아요 아아 젓가락도 엄청 할 필요가 없었던게 맞아 우리나라 라면에 없는거 외국인 라면 전부다 이거 포크들어있어 라면 자체에 포크가 들어있는 문화 우리는 국내도 시급한게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들 이걸 라면먹으라면 못먹어 답답해가지고 환경고염이야 이거는 그냥 누가 라면을 포크로 먹어 알라도 아니고 약간 이런 이런 기울이 되는거지 그래서 이제 뭐야 즉석죽 같은거 하면 안에 스프는 들어있지만 라면 샀는데 포크는 좀 넣기 힘들 아니 젓가락을 넣을 수는 없으니까 아 그리고 이제 외국 친구들 보면 봉지 라면이건 컵라면이건 무조건 끓여먹는게 아니고 그릇에다가 뜨거운 물 붓고 그거 뿔려가지고 컵라면처럼 먹는거에요 컵이 없는 컵라면처럼 먹고 포크로 이렇게 붓어가지고 이렇게 먹고 그러더라고 우리나라 사람이 보기엔 되게 뭔가 밥맛 떨어지는 이제 라면맛 떨어지는 그런 광경인데 끓여먹는 방법도 소개하고 있긴 하지만 뭔가 일반적인 방법이 뿔려 먹긴 것 같더라고 자 요거 맛있다 김과자 사실 뭐 그 김은 김관련으로는 한국이 뭐 탑이라고 하죠 스파이시 코리안 비비큐 플레이버라는데 한국 비비큐 맛이라는데 코리안 비비큐가 이거 이걸 말하나봐 지금 삼겹살 구이 스파이시 비비큐라는게 김치랑 삼겹살 김치삼겹살 맛 이라는데 약간 그 맛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오오 쫌언냄새 확나요 쫌언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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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且 eg 쌩 ỏ 뭔가 쫌언냄새 쫌언냄새 쫌 Ha tsi 조 타임 世 ? si 요놜라새 요놔새 보다 그런 느낌이긴 한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아 밍밍하지 않아요 밍밍하지 않은데 김치가 되게 달아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겉절이 같은 그런 느낌에서 딱 오는건데 겉절이 맛이 익은 김치에서 나는 한국에서는 느껴보기 힘든 그런 맛인거 같아요 여기 김까지 맛있다 이번엔 국물 있는 걸로 한번 먹어보자 현지 브랜딩인거 같은데 영어로 적힌거 오리지널 테이스트 아무튼 뭐 또메앙꿍 맛 약간 그런 라면인거 같은데 라면 하나에 배부르냐고 두개 먹었어 요만원컵 두개 먹었어 그래서 요만원컵이라 괜찮을줄 알았는데 아 배부르다 쇼핑이 후원이 되는 곳 데마시안 마켓센스에서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데마시안 마켓센스에서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쇼핑이 후원이 되는곳